2004 순천에서 1, 이센집에서 만난 사람들 고속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에서 몇 분 빠진 시각이었고 순천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. 터미널에서 아주 가까운 로또 복권 판매점으로 걸음을 옮기며 최 원장이 우산을 든 나에게 말했다. 회원이 운영하는 곳인데 연속 1, 2등이 나온 명당 자료. 문이 닫혔습니다. 한때는 24시간 영업했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답니다. 전 딱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. 시간 반 정도 미리 도착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 시간을 좀 보내야겠어요. 택시를 타고 금당 공원 부근의 순천 소리마당 연습실로 쓰는 컨테이너로 갔다. 최 원장과 성우씨가 컨테이너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준비하고 나와 아내에게 들어오라고 한다. 좋습니다. 연습 공간 최 원장이 천으로 된 긴 가방에 지퍼를 열어 펼치자 그 속에 여러 개의 악기가 모습을 드러낸다. 정통 대금과 클라리넷 키를 단 것, 둥소와 구릿빛 키를 단 것, 소금 등이다. 같은 모양의 또 다른 가방을 열자 거기에는 PVC 파이프의 구멍을 뚫어 만든 둥소가 여러 개 들어있다. 권 선생 것도 하나 가져왔소. 고맙습니다. 원장님. 불어보시오. 전 음악은 듣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.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해보나마나 후자입니다. 말은 이렇게 하며, 설마 소리 정도는 낼 수 있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취구가 큰 둥소를 입에 대고, 후하는 힘을 다해 불었더니 웬걸, 소리는 고사하고 입바람만 들린다. 나의 어설픈 행동과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건지, 최 원장이 둥소로 시범을 보이는데, 구성진 소리가 절로 난다. 원장 선생님, 그거 수도 파이프 같아요? 궁금한 걸 못 참는 아내가 묻자, 둥소를 불며,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. 이대는 특이하여, 사람의 진문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. 중국대로 속살이 단단하오. 말과 함께, 최 원장이 특이한 문양이 있는 소금을 불자, 내가 천상의 소리라 지칭하는 하늘 위에 소리가 가는 선을 타고 휘돈다. 이럴 쯤 성우시는, 연석 공간 한 고석으로 가서 들어 눕는다. 권 선생도 눈 좀 붙이시오. 저는 괜찮으니, 원장님께서 잠시 단잠을 청하십시오. 5시경, 연석실을 빠져나와, 바람을 쐬러, 밖에 나오자, 같은 방향에서 보아, 오른쪽에 예쁜 2층 집이 있는데, 나지막한 울타리를 치고, 그 위에 기화를 이고 있다. 이센집이란 간판이 걸린 걸로 보아, 음식점인 모양이다. 소리마당 순천 회원 이센이 하는 곳이요. 뭐 하던 분인지 모르나, 집 지은 걸 보니, 감각 있습니다. 화랑을 오래 하던 분으로 대단한 물건이요. 물건이라 하심은? 여자건 남자건 한 번 본 사람은, 제 편으로 만드는 별난 소질이 있다오. 미리 경계해야겠습니다. 주메뉴는 뭡니까? 날마다 다르고 때, 중, 서로 구분하더이다. 거참, 재밌는 집으로 이 집 주인이 보고 싶어집니다. 최 원장과의 사이를 좀 벌려, 이센집 정문으로 발을 옮겼더니,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은, 두 개의 나무로, 문빗장 하여두고, 아니 들여다보이지 않은 컴컴한 실내에서 은은하게, 가야금 가락이 들린다. 거참, 재밌는 곳입니다. 건물 외관과 음악이,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군요. 이세님은 이따 보게 될 것이요. 요즘은 그럴듯하게, 한식집에서도 국악은, 고사하고 괜찮은 음악 들으며, 밥 먹을 곳이 없더군요. 그러게 말이요. 거슬러 올라가면, 서양이나 우리나 악사들은, 귀족이나 사대부들이 밥 먹을 때도, 음식은 코로 먹으며, 희유곡이나 흥겨운 곡으로 그들을 위하여, 음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레스토랑에는, 거기에 걸맞은 클래식, 한식집이라면 궁중음악은 아니더라도, 민속악은 틀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, 지금은 소비가 많은 젊은 층을 겨냥해, 음악이 너무 대중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떠버리길 좋아하여 아는 것 없이 말이, 마구 튀어나오는 것은, 최 원장이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 원인이다. 나와 아내, 최 원장은 24시간 편의점 밖에 놓인 의자에 앉아,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마시며,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. 최 원장은 진솔하고 소탈하여, 나에게 소리마당 창립 원년에 고생하던 동료와, 현재까지 회원 중에 특히 개성 있는 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털어놓았고, 나는 그 이야기에 취하여, 웃음으로 답하며, 순천의 맑은 새벽 공기를 흠신 들이켰다. 2004년 8월 20일 새벽역 순천에서 글,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, 무학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창립